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갑작스럽게 V LIVE를 진행 도중에 게임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키워드 이게 뭐라고 하세요? 금지역 게임이라고 금지역 저희가 이거를 적고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멀찍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희 건 쓰는 건 아니고 나머지 두 명 거를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 거? 두 명? 성은 J. 성은 J. 일단 J 형부터 J 형이 하는 말 그쵸 J 형 진짜 평상시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을 것 같은 그런 나머지 뭔가 뭔가? 뭔가? 아닌가? 뭔가도 진짜 많이 하는 뭔가? 그 그런 거 너무 내가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은 약간 약간 절대 절대 아니야 절대 뭐가 있지? 내가 할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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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가 그리고 J는 내가 알아버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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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성은 성은 하.. 뭐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막 이러면서.. 어? 어? 순간 성훈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닌가 맞네. 아니 괜찮아요. 진짜 아님 아니에요. 응 진짜 아님.. 아니 약간의.. 아니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약간의.. 걸리는 거지.. 뭔지 알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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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성훈이에요. 아니.. 저희는 같이 안 될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서.. 아 근데 그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게임 방법도 많이.. 이렇게 저희가 정해를 봤는데요. 다른 사람이 저희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궁금하네요. 네.. 제 예상은.. 형! 형! 너한테 형 하면 너무 어렵잖아. 형이라고 하면.. 형이라고 하면.. 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이크 그냥 이렇게.. 금지혁 게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 많이 하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유니슈 지금까지.. 엔하이픈의.. 니키와.. 제이크와.. 희생이었습니다. 어후.. 안녕.. 일단 정은.. 정은 모르겠어.. 근데 일단.. 니키는 일단 정할 수 있어. 음.. 이런 거? 향.. 사기라도 하고 드리세요. 이건 무조건이야.. 아.. 맞네.. 미안하다.. 이건 근데 어째을까.. 미안하다.. 나도 사은하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근데 정은이는.. 아.. 글쎄.. 아.. 아.. 근데 잘 모르겠어.. 뭔가.. 은근.. 얘가 좀 광범위해.. 이런 거 같아요.. 막 그런.. 음.. 음.. 그럼 어때요? 어쨌든.. 얘가 좀.. 준비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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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그럼도 되니까.. 자아를 할까요? 응.. 자아? 그럼 뭐뭐 자아.. 알게요.. 자나? 그냥 자아.. 일단 자아그럼? 뭔가 이런 것도 다.. 네.. 자아그럼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럼 이제.. 아.. 여러분.. 나하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네.. 어쨌든.. 저희가 좀 다 한 글자씩.. 이렇게 해봤는데.. 솔직히.. 한 번쯤은.. 할 거 같아.. 얘는.. 이거는 무조건이고.. 이거는.. 얘가.. 갑자기.. 이사이신이 아닌 장면.. 쓸모없음 아닐까.. 네..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아.. 그러면.. 네..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자아.. 네.. 그러면.. 자아.. 어.. 생각보다 많이 한다니까.. 음.. 자아.. 그러면.. 저희 안무 끝나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뷰라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지어를 접고.. 갑시다.. 이게 희승이 형이죠? 희승이 형.. 근데 이거.. 지금.. 들리네요.. 다 들려가지고.. 형 소리를 좀 줄여야 돼.. 이거 써도 돼.. 오케이.. 약간.. 키윽 쓰면은 웃어도.. 걸리는 건가.. 그거 너무 잔인하다.. 아.. 뭐가 있지.. 일단.. 일단 많이 쓰이잖아.. 아 근데.. 딱 주도해서.. 색깔이 아는 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딱.. 해답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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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로 하자.. 네.. 그럼 형들이 계속 질문을 해줘야 돼요.. 잠깐만.. 네를 근데 말할 게 없잖아.. 저기.. 혼자서 네.. 하자.. 그럼 한우.. 제가 이런 의견을 내 본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소원 씨 이러면 네..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잘 요구해주세요.. 네.. 네.. 감지에 희승이 형.. 일단은.. 아.. 일단은.. 아니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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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저는.. 저는 맞아.. 저는 일단.. 저는.. 전.. 전.. 약간 유도할 수 있을만한가요? 저는 할 법만... 좀 크게...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얘들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컴백 브이라이브 감자 게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